안녕하세요 날씨온의 정의정입니다. 오늘 낮에는 기온이 크게 상승하면서 일부 지역 3월 상순 최고기온 최고값을 경신했는데요. 문산이 15.4도 또 영월이 17.6도 또 홍천이 17.3도로 올 들어서 가장 높았습니다. 활동하기 좋은 날씨였는데요. 하지만 밤이 되면서 기온이 떨어지면서 일교차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. 또 당분간 환절기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내일은 전국이 대차로 흐리고 제주도는 아침부터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방에도 아침부터 낮 사이 한두 차례 비난 눈이 오겠습니다. 특히 강원도 산간지방에는 모레까지 눈이 이어지면서 많은 눈이 내려 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.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. 한반도 전역으로 구름이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요. 현재는 북쪽의 중심을 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서 전국에 구름이 많은 상태입니다. 내일은 전국이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. 따라서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방에 아침부터 낮 사이에 비가 오겠고 중부지방은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. 강원도 영동지방은 동풍에 의한 지형적인 영향으로 새벽에 비난 눈이 시작돼서 모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. 강원도 산간지방에서는 특히 10에서 20cm의 적설량이 예상되기 때문에 눈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.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높은 기온으로 출발하겠습니다. 서울이 4도, 광주가 5도, 대구가 6도로 예상되는데요. 낮 기온은 서울이 8도, 대구가 9도, 부산이 10도로 오늘보다는 낮겠습니다.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전해상과 오후에는 동해남부 전해상에서 2 내지 4m로 파도가 높게 일겠는데요. 그 밖의 해상에서는 0.5 내지 2.5m로 일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